좀 더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선호하는 음식 그게 뭔데요? 뭐예요? 바로 양입니다 양 양? 양! 색도 영재해지고 이 시간이 많네요 손은 되새김질을 한다고 해서 위가 네 부위를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 위가 바로 오늘의 재료인 양 그리고 두 번째가 벌집량 세 번째 위가 찬양 네 번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막창 막창 그래서 소의 첫 번째 위부분인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크죠? 이거 뭐야? 나 정말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전체가 다 그 위예요 엄청 크죠? 양의 완전체를 여기서 보게 될 줄 몰랐는데 다른 부위와 다르게 이 첫 번째 부위인 양은 원기 회복 저같이 골다공증이 많은 사람한테도 아주 좋은 식재료인데 양진물리 또 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소위 저거 비싸잖아요 비싸요 양은 놀라운 게 숙취해소에 좋아요 숙취해소에 약주를 많이 드시는 이경규 선배님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요리는 양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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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쫄깃쫄깃 양밥 양밥 저기 곱창집 가방 비벼주는 그거예요?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맛있거든요 양볶음밥 너무 맛있죠? 양볶음밥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자 우선 찬물로 이렇게 한번 씻어주고 자 양 손질을 한번 해볼까요? 진짜 전문가시다 완전체를 사서 지금 분해하신 거잖아요 뭐예요? 막을 벗겨야 돼요? 네 저기 껍데기를 벗겨서 저 절 씻어야 돼 세척을 해줘야 돼 근데 저 이걸 집에서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정력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력을 너무 소비하잖아요 이거 하다가 강조 되겠어요 정력을 하지 마요 정력을 아껴요 아 그러면 되겠네 정력을 고증하지 마시고 냄새 제거를 위해서 소금으로 빨래하듯이 빡빡빡빡빡빡빡빡 깨끗하게 한번 씻어주고 마지막 장례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밀가루 거뭇거뭇한 부위가 보일 수도 있어요 거기를 깨끗하게 내장 종류는 거의 다 소금하고 밀가루하고 이렇게 한 번씩 다 해주는데도 손질 완성 이제 저 위를 재워둘 양념장을 만들어야지 사과 한 개를 파인애플 반 개 아 파인애플인데요? 물은 한 150mm 하나 주세요 파인애플하고 사과는 냄새도 제거하지만 연유 작용 아 맞아요 부드럽게 간장 200g 다섯 스푼 하나 아 맛있겠다 되게 연해지겠다 와 자 양을 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유 작용 후에 20분 정도 속성 속성까지 습성까지 습성 다이나마트가 들리네요 저 와중에 또 준이는 주니는 주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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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니 깨끗이 还有 zwischen 시원 쉬운 걸로 해줘. 쉬운 걸로 해줘. 쉬운 걸로 해줘. 아니에요. 오늘도 질문을 합니다. 퀴즈를 해요. 치와와는 어디에서 왔어요? 치와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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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와와 어디서 왔어?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가야라지. 치와와. 멕시코. 멕시코. 알았어. 어, 그걸 또 맞췄어. 감독님. 도블맨은 어디에 왔어요? 도베르만. 독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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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? 바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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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이 엘리트시네. 쉽네. 바찌. 어려운 거 찾는다. 힘든 거 찾는 거. 비트는 어디에서 왔어요? 스웨덴. 스웨덴. 아니야. 벤마크. 아니야. 이탈리아. 아니야. 이탈리아. 아니야. 너무 어렵다. 그리폰. 어디에서 왔어요? 독일? 캐리 블루 테디언은 어디에서 왔을까? 독일? 아니야. 세대? 아니야. 이건 어딘지 또 처음 보는 거지. 아, 모르겠는데. 땡땡땡땡땡땡. 아, 신났잖아. 땡. 아이어랜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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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어랜드.